안녕하세요. 에뛰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명준입니다. 오늘은 벚꽃 향기가 가득한 체리 블라썸 팔레트를 사용해 데이 나잇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베이스 컬러로 A 봄이 오는 소리 컬러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펴발라 화사하게 정돈해주세요. D 벚꽃 동산 컬러를 눈꼬리 3분의 1 지점과 삼각존에 발라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세요. B 벚꽃필 무렵 컬러를 바르지 않은 3분의 2 지점에 발라주고 애교살에도 연결하여 화사하게 표현해줍니다. C 벚꽃 나무 컬러를 쌍꺼풀 라인을 따라 채워주고 경계를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세요. 프로프 텐 젤 방수 펜슬 허니 브론즈 컬러를 눈꼬리를 강조하여 그려주세요. 속눈썹은 래쉬펌 컬픽스 마스카라 청순한 브라운 컬러를 위아래 꼼꼼하게 발라 마무리해주세요. D my matte tinting 립스톡 벚꽃 라테 컬러를 사선 방향으로 톡톡 두드려 발라주세요. 마지막으로 D my matte tinting 립스톡 말린 벚꽃 컬러를 입술 라인을 따라 채워준 뒤 브러쉬를 사용해 입술 라인을 블렌딩해주세요.